오늘 밤과 내일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까지 3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평창 영하 3도, 횡성 영하 4도, 영월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까지 내린 비가 얼어붙고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